얼굴 찡그리는 친구들은 피자 위에서 얼굴 피자 점프는 여기에 없어요 기능이 점프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피자 위에 갔어요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보이죠 실과 수업 때 활용합니다 자 이제 김밥 찾으러 여행을 떠나보세요 김밥 어딨니? 김밥 시프트를 누르면 더 빨리 가거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순간이동 됩니다 김밥을 찾아보자 멈췄어요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